다년간 농업과 에너지, 원자재 산업이 중부에 위치한 성과 구의 주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입체와 교통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물류 허브가 발전하게 되고 물류가 산업군의 형성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중부 지역의 산업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 정저우 세관 철도 동역판사처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세관 신고서 3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저우 독일 함부르크의 화물 운송열차가 380여만 달러의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싣고 유럽으로 운송됩니다. 정저우는 국제 화물을 매주 두 번 운송하는 강점 외에도 중국의 주요 항구와의 반경이 모두 700km 안팎입니다. 게다가 연속 8년간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최장 통차 여정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저우 미자형 교차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정저우 도로 철도, 해상 철도 이용 운송이 8시간 안팎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의 첫 항공항구 종합시범구인 정저우 항공항구에 26개의 국제 화물 운송 항선을 새로 증설해 해상, 육상, 공중 화물 운송 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정저우의 해운, 도로, 철도, 수상 운송 등 다양한 형식의 복합 운송과 상호 연결된 입체와 교통 국면이 형성됐습니다. 편리한 교통 덕분에 미국 UPS 등 국제 물류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상무, 물류업체도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대물류에 힘입어 올해 연초 국내 12개의 휴대폰 제조 기업이 집단적으로 헌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화물 운송 항공회사인 카고룩스 국제항공도 정저우의 항공기 수리기지와 대륙간 화물 운송 항공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백 개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단지가 속속 정저우 및 주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한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파루두비체까지 수저우에서 바르샤바까지의 여러 갈래 중국, 유럽 간 열차가 발달한 도로, 철도, 수로와 함께 입체와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부 연해 지역과 연결되고 국제산업 이전을 실현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부 지역의 고정 자산 투자, 공업 부가가치 등 주요한 경제 지표의 성장 속도가 모두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